플라이스카이가 조종기 잘만들어 얘 한번 회전해보세요. 회전속도 잘나오죠 얘는 풀에 잘 돌아가잖아 제이디건 너무 느려 제꺼 이따 한번 가꿔서 해보고 저 유압라인이 확실히 관으로 되어있으니까 디테일이 좋아요 제이디 것도 나 관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야 파ignant 오징어쉬림 파틴엘 자 c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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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vita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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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tegory 안녕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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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난이도 기술 같은데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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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